자, 이건 오빠가 하세요. 다 오빠 드세요? 다 남자가 하는 거야. 막내네, 동생? 오빠지. 6, 7, 6, 9. 6, 9.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네. 맨매야, 맨매. 나는 진짜 어제. 저거는 진짜 아닌데. 몇 살이세요? 맞춰보세요. 맞게 말씀하셔야 돼요. 아니, 젊어 보이긴 하는데. 적어도 6시 가까이 되잖아요. 또 저러면 안 되지. 최악의 렌트야, 최악의 렌트야. 아, 그렇다. 설사 그렇게 생각해도. 안 되죠. 절대 안 되죠. 어떤 느낌이냐면요. 되게 젊어 보이세요, 할머니. 진짜. 안 돼. 안 돼, 안 돼. 네 죄를 알려라. 젊어, 젊어 보인다는 게 중요한 거지. 젊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. 출습도 안 되는데 그만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